오빠, 오빠는 항상 나에게 너무나 고맙고 따뜻한 사람입니다. 당신과의 앞날이 기대됩니다. 제 곁에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는 오빠 그대로를 믿고 사랑하겠습니다. 오빠는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크고 기쁜 사람입니다. 제가 더 아껴주고 노력할게요. 우리가 처음 만난 2013년 봄, 스쳐 지나가듯 짧은 만남이었습니다. 2017년 여름, 여전히 그때의 밝은 미소를 간직한 유정이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오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.